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멜방바지를 입고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아웃도어 프로덕츠에서 지원받아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갑시다. 제가 요즘 스타벅스에서 빠진 음료가 있어요. 자몽어니 블랙티인데 진짜 요즘 꽂혀서 맨날 먹어요. 자, 가봅시다. 저번에 우중 캠핑한테 비바둔 한 번 쓰고 텐트가 썩었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왔어요.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아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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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예요. 여기다가 테이블도 받았거든요. 오늘은 테이블을 엄청 넓게 쓸 수 있어요. 엄청 딱딱한 책상이네. 이거 하나만 가져왔어도 되겠다. 조립을 해봅시다. 굉장히 경량이네. 이것도. 앞으로 비오는 날 저와 함께할 아이입니다. 체결 방식이 되게 특이하네. 완성. 오늘 이 테이블을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로 쓰고 조명 같은 거 올려놔도 좋을 것 같아. 오늘도 오랜만에 야전 침대를 차박을 많이 하니까 침대에 조립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근데 그래도 저는 차박하는 것도 너무 좋긴 한데 잠은 야전 침대에서 잘 때 훨씬 잘 자요. 자 됐어. 자 됐어. 자 됐어. 자 이입장에 딱 붙어있어. 애기 애기 꿀벌 같은데. 테이블을 넓게 쓰니까 너무 좋다. 그냥 키워주고 이거 테이블 되게 맘에 드는데 진짜 부담없이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비닐은 지금 떼면 지저분하게 떼질 것 같아서 안 떼고 있는데 오늘 비바돔이랑 깔맞춤 그리고 시에라 컵도 보내주셨거든요 여기 하나 둘 저는 보통 두 개 정도 사용해서 두 개만 걸어놓을게요 드디어 피칭 끝 이제 쿨러만 차에서 빼오면 돼요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칼칼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거 좀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화이트 티셔츠도 아웃도어 프로젝트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투팩 티셔츠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팩에 두 개씩 들어있는데 블랙 색상도 있고 화이트도 있어요 저는 화이트가 잘 봤기 때문에 화이트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쓰리팩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색상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저의 원픽은 화이트입니다 만약에 기본 티셔츠가 필요하시다면 저는 이 티셔츠를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또 감사하게도 아웃도어 프로젝트에서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 투팩 티셔츠 두 장짜리 한 묶음을 일곱 분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체어를 두 분께 테이블을 한 분께 총 열 분께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랜만에 낮에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이거 다 노을을 보고싶은데 노을이 나올까 노을이 될까 노을이 manually 입금치 노을이 입금치 치즈로 음~~ 감기가 진하게 안 나아요 지금 요즘 감기가 진짜 독하대요 여기가 쓰레기 봉투가 안 준다고 하셔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봉투에다가 근데 여기 7만원인데 평일 7만원이면 사실 저렴한 편은 아닌데 쓰레기 봉투 정도는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해가 길어져서 너무 좋다 제가 쿠키런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모바일 게임인데 헐 점검 중이야 이런 아이씨 7시까지 점검이래요 7시까지 점검이면 8시, 9시까지 한다는 소리 아닌가 아.. 곧 길어날려고 그랬는데 뭐하지? 뭐하지? 바다에 한 번 내려갔다 와보려고요 드론이랑 카메라랑 의자랑 챙겨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바다가 찐인데? 여기서 캠핑하고 싶어요 점검은 이렇게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캠핑할 수 있으면 대박이겠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여기. 오늘의 메뉴는 냉면. 냉면이랑 갈빗살. 한우 갈빗살입니다. 냉면이 면을 한번 씻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익혀줄게요. 이제 면을 한번 헹궈게요. 이제 면을 빨리 가둬야겠다. 짜잔. 면이 완전 빨아왔어요. 면이 면이 면은 훌륭합니다. 아, 잠깐만. 당작이 꺼졌네. 냉면에 열무를 넣어주세요. 고추냉이를 넣어줘야 할 것 같아서 파절이 위에 빼놓을게요 진짜 부끄러워졌다 아우토어 푸르 덕치 시에라 컵 아웃도어 푸르 덕치 시에라 컵 시에라 컵 시에라 컵 왕뚝 다 먹었다 이 맛에 캠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배부른 맛에 아침내 아침내 쌀 엉뚝 네 이렇게 쌀 쌀 쌀 쌀 쌀 쌀 쌀 아 더워. 불멍을 하고 싶은데 더워. 불멍을 하고 싶은데 더워. 장작이 뭔가 파워풀하게 타는데? 이거 화났어. 이건 나무 껍데기 아니에요. 이 옆에서 무슨 파티 하나 봐요. 진짜 노래 부르고 소리 들으고 난리가 났어. 미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오늘은 편집하지 말고 그냥 일찍 자야겠다.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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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그냥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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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못ARA 확인, 배지. ним część 불닭. 같이 Gazeta, 춤 사 concluded. 멈추를 끓입니다. 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 마시려고요 아직까지는 전기장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들고 왔더니 좀 추워가지고 오랜만에 따뜻하게 마시니까 맛있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모자 아웃도어 프로덕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 아웃도어 프로덕츠입니다 조금만 누워있어야 되고 조금만 누워있어야 되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저는 6도 아웃도어 프로덕츠 점프스트고요 점프스트는 화장실 갈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추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탈의하기가 편하고 가볍고 얇고 시원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테니스 치는 분들은 테니스 칠 때 입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활동하기 편하고 포기심이 많아 됐어요? 네 6살 반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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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OO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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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